2021년 4월 6일 됐고요. 6차 프레이전 브라이크 갑니다. 빨리 가보죠. 좋을대로 조아졌으니까. 6번 27분 05초에 돌립니다. 가보죠. 6번 6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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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첫 번째. 인에집쇼님부터 빠꾸메니아님까지 27분 12초에 돌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실수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허언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하면서 닉네임을 누락하거나 내보로 갑니다. 빠뜨리거나 약간 의도적지 않은 실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넓은 마음으로 마량을 베푸셔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분 33초고요. 6번 돌렸고요. 딸내들 아빠님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 어? 아닌데? 나무현님 넣었을 텐데? 아... 아까나 넣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랜덤마이즈 볼게요. 아 이러면 또... 아 나 분명히 아까 다시 는 것 같은데? 또 이 실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실수가 나왔네요. 랜덤마이즈 6번 돌렸고요. 팀 한번 확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7분 33초에 돌렸어요. 카톡 답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빼먹었나 보네.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 실수를 했네요. 되게... 되게... 잘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좋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한 분 거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예약 드릴게 해놓고 안 썼어. 엑셀에. 하나 분명히 쓴 것 같은데. 갑니다. 여섯 번 갈게요. 팀. 워싱턴부터 애틀란타까지. 29분 13초. 여섯 번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뭐 예약 순서받고 이런 거에서는요. 다섯 번 돌렸고 29분 38초. 마지막 여섯 번 갑니다. 여섯 번. 29분 44초에 돌렸고요. 팀 확인해보죠. 뉴 올리언스 1번 2번 펠리... 아... 레이커스고요. 뉴 올리언스 1번이고 2번 펠리커스라고 하죠. 레이커스. 3번. 5번 킹스. 6번 맨피스. 스펄스. 레블스 8번. 벅스. 골스. 유타. 미네소타 16번이고요. 홀란드. 닉스. 선즈. 샬럿이 20번이네요. 넷츠. 썬러. 클리퍼스. 펜즈. 스크블루. 의자드. 히스. 세스트. 워싱 아부디아 있습니다. 아부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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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름 2년차인 하치무라가 나오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선착순으로 예약 받는 거는요. 뭐 저랑 진짜 오래되신 분은 8년째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회수로 9년차죠. 이렇게 아무리 단골이신 분도 물론 가격적인 거는 뭐 나중에 케이스가 통하시면 제가 진짜 많이 빼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에서는 제가 먼저 예약 중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팀 한번 해보죠. 딸램드라파님. 딸램드라파님. 네츠. 럿레보님. 썬더. 미네주추님. 클리퍼스. 바닷올란드. 인디에라. 구구님. 클리블랜드. AD. 워싱턴. 토달봉님. 디트. 구구님. 보스턴. 에스피. 담버. 요키. 지닌. 불스까지입니다. 너무 혼자 읽어놨죠. 자약에 따라는 말이 참 무서운데. 한번 반전을 노려보시죠 원어보호 뽑으면 되니까 이상 랜더마이즈 결과